한국국토정보공사 남들이야 즐거워서 어쩔 수 없지만 모두들 신나서 흔들기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남들이야 아이고 야 어쩜 이렇게 날씨를 하냐 기태가 너무너무 아름답네 고마워요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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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팔자야 오늘도 춤을 춘다 또는 믿음이 허리함에 멜로디 빼라 염소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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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짓으로 오시음을 춘고 그 원심만은 용기를 주며 고마워요 괴로움도 슬픔도 모두 잊은 채 어둡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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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우리 곧보다 친구 하나씩 사귀고 남은 인생 아름답게 사시라고 이 노래 귀여워 여기 여섯 명이 웃기면 안 돼요 신의 노래를 들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자네는 좋은 시간 피 한 방울 섞이면 우리 두 사람 잠생이 운영인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독특한 자네가 좋아 자네와는 고약 같은 짓인 거야 아하 사랑날까지 같이 하세요 고약 같은 친구야 나이크 좀 멀리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고 사랑도 곧 밝은 거다 단계같이 멀어는 인생 우리 둘이서 무슨 년 사는 거야 자식보다 영원히 좋고 독특한 자네와는 고약 같은 짓인 거야 아하 사는 날까지 박시이오생 고약 같은 짓인 거야 아하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독특한 자네와는 인생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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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작고 둥근 어무니 2만원 이상만 주면 양을 안 드려요 자빠져 여러분들 자빠트리려면 2만원만 주면 되네 양이 먼저 집구석 가서 자빠야죠 고마워요 저렇게 좋아하는데 자 복장불리 시간 좋다 다리카녀 다 일단 멀리까지 흔히 가고 그냥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라났레 고마워요 우리 고갬 Haupt 얼마나 이쁘냐 고갬 꼭 준비하고 있으면 완전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떼 어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떼 이렇게 좋아서 목 안될 것 같지만 만오지 끝났다 인산만 열리야 돈을 받았으면 땡큐 만오지 끝났다 자 이거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네 예예 싫어하고 코글리작발 여기까지 와세작발 시간도 없는데 그거도 팔라당 까지도 나오지 여기까지와서 까지냐 인사는 했어 안했어 했어 큰절로 진짜 인사받으셔 안받았어 이렇게 뻥치고 있어 응 진짜 인사했어 나한테 말고 하하하하 동네가 너드리가 돼 아리랑 응응응응응 아라리가나네 응응응응응 응응응응응 아라리가나네 응응응응응 아라리가나네 응응응응응응 응응응응응응 응응응응응 건강하세요 응응응응응응 병행행행 발표 받으시고 나는 태평양 되어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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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1초 그만해 이제 가위 차만 취하지 않다 시간 없다 우리 백사한테 박사 한 번 주세요